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뚝하고 부러지는 뼈 일상을 무너뜨리는 침묵의 질환 골다공증 고령화 사회수업 골다공증 환자는 늘고 있지만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 무너진 뼈 건강, 전신 건강까지 무너뜨린다 만약 골다공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통증은 물론 혈관질환, 치매, 암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조 하이틴 스타 오키 70대에도 끄떡없는 높은 구두 절친한 배우 조영화를 위해 뼈 건강 전도사로 나선 오키 손수 만든 제철 건강 밥상의 맛은? 스타의 건강 사전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